내가 아니 별명이 메뚜기인데 진짜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? 이야 정말 아우 진짜 민수 형 정말 참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말 유치하시네 정말. 아니 별명이 메뚜기예요. 제가 진짜 메뚜기가 아니에요 형님. 형은 사자 아니세요. 아 나 참 호랑이. 그리고 형 아니 호랑이는 곤충 안 먹어요. 아니 형이 뭐 참. 야. 어허. 야 국정아. 형. 아이 나 지금 야 뭐하는 거야. 너 민수 형. 너 민수 형 온 거 아니야? 어 민수 형? 야 나 지금. 아니 정말로? 야 민수 형 왔다니까 야. 형이 메뚜기 잡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 거야?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민수 형 나 지금 막 정신 없는데 막 나한테 별 얘기를 다 해. 옛날 얘기 같은 걸 해. 뭐 호랑이가 살았는데. 며프고이가 살았는데. 어? 지금 메뚜기를 같이 살다가 무슨 등에 올라가더니 등을 진짜 호랑이 등을 밟으려고 그러는다고. 무슨 방금 이상한 손이야. 그랬더니 내 이름표를 뜨더니 앞으로 나. 앞으로 나 세 번을 더 살려준대. 야 니가 좀 해. 나도 지금 니가 줄래. 너희들 이름표 중에 네 개는 비밀번호가 있고. 어? 진짜? 두 사람한테는 데인저라고 돼 있는데. 내가 데인저 하나를 뜯은 거야. 지금 광수가 데인저였어. 아 나 지금 참아. 일단 너는 아닐 것 같고. 아니 의심이 많은 사람이 뭐 저기한다고. 뭐라고? 너 의심 많았냐 지금? 나 둘이 의심했냐? 좀 의심했었어. 너 여기 언제부터 가 있었냐? 나 아까부터 갔었지. 이리 와봐 지금 좀 그럴 때가 아니야. 형 나 의심 많았다니까 너한테? 떼어두면 돼? 그래 애 떼어두면 된다니까. 형 빨리. 너 아웃되는 거 아니야. 아 너 또 던져잖아. 내가 왜 그래? 아 왜 내 말 안 써. 아 나 참. 야 또. 아 또. 아 물청 뭐야 저거. 아 향수인가? 아 이것도 향수. 아니 무슨 향수인가. 아 향수. 형 나을ㅋㅋㅋㅋ 내가 낙한데 냄새나게 하려고. 아, 이리èse. 저기 이거 발 맞힌다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부셔버릴 거거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살려 주 주 문자 살려달라고 주 문자 살려달라고